안녕하세요. 모카골 견멸의 예쁜 여우 김진실입니다. 예쁜 여우 남자들은 믿지 마세요. 모두는 깨닫아 참아 깨닫아 대신에 풍부시리 너 여자 살리게 하네 만나주는 너희로 때다 사귈하게 나의 손을 잡아버리고 사랑한다고 배경하네 간단하게 내 손으로 붙여가면서 얼른 뜨끈하고 하잖아 부흥먹이라서 맨날 때일 거예요 다 말할 거에요 너희로는 이 기타는 기타고 나만으로 내 말 사울러 내 하트에 오는 주스와 믿지 마세요. 다 말할 날 다가오는 기타고 나만으로 나의 영용도 감사합니다.